시드로닉스 박별터호 340조 원대 글로벌 선박 자율운항 시장의 도전장 인공지능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 개발업체 시드로닉스가 향후 6년 이내 340조 원대로 커질 글로벌 선박 자율운항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운항 중 부표 혹은 다른 선박을 만나면 선박이 이를 자동 감지합니다. 특히 자율운항 선박은 ai 기술 등 정보통신 기술을 비롯해 첨단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도 박습니다. 이에 따라 시드로닉스는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smm 2024에서 ai 운항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 나비스 2.0 공개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2.0은 열악한 환경에서 선박의 360도 실시간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선박 자율 운항 시장 규모는 해마다 10% 성장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내외 조선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첨단 기술 개발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시드로닉스는 국제기구가 설정한 각종 기술 표준 등 진입장병 낮추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시드로닉스 주목은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한 자율 운항 선박 규정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시드로닉스 솔루션을 활용한 선박이 1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드로닉스는 자체 ai 모델 바다를 개발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해양 스마트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 웨이포인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기업 100곳 중 시드로닉스를 비롯 등 3개 업체만 선정되었습니다.